대전의 한 대형 사우나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2월 13일인데요. 지금 손님이 대형 사우나데도 불구하고 손님이 닭 한 명도 없습니다. 차 안의 사우나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때를 미는 곳. 그 다음에 여기 각자의 욕실. 전혀 지금 손님이 없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태고요. 목욕탕에서 남자 목욕탕에 이렇게 경영사살 촬영은 불법이지만 사람이 없는 관계로 이렇게 촬영하게 됐습니다. 정말로 코로나19가 심각한 여파를 지금 현재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 한 명도 이 큰 사우나에 한 명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